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소리씨예요. 난 너를 좋아해 너를 좋아해 난 너를 좋아해 난 너를 좋아해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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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운 날에 우리 꽃 보러 가죠 그날 네 손 잡아도 되겠네 그날 내 마음 전할게 냠냠냠냠 아 아 아 mira 아멘